공연을 갔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10년 지기 절친을 만났을 때 모습을! 친구 역할을 해주실 멤버 있습니까? 어, 어, 서아가. 헤이 브로! 슛 하면! 나 한국인! 한국인이야, 한국 친구! 자, 저희가 액션을 하면 이제 헤이 브로! 자, 거의 기계적으로 지금. 레디 액션! 어, 맞아? 저 친구 맞아? 어? 야! 야! 니 왜 여깄냐? 어? 야! 야! 마이 컸다이! 자, 커트! 저 엄마가 아니에요! 마이 컸다이! 아니, 엄마처럼! 소아 씨가 마이 컸다이! 아니, 엄마가 아닌데! 야! 난 한 씨가 좋아할 만해요. 지금도 계속..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평소에 애교가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? 아... 아니에요! 생활 애교가 많아요? 없어요! 아예 없어요? 아, 뭔 소리야! 어머나! 뻔치지 마세요! 숙소에서도 일해요? 그냥 먹고 있어요! 네? 먹고 있어요! 먹고 있어요! 이 귀여움을 살려서 CF 한번 가죠. 그렇죠! 안무 연습하다가 여기 다쳤어요. 아이아이 있어요. 영구! 영구 CF예요? 영구 CF! 그래서 다친 거예요. 나 여기 아이아이 있어. 네. 자, 갑니다. 레디! 네. 액션! 어떡해... 진짜 왜 저래? 영구 한번 발라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, 영구 직접 발라... 아니, 직접 발라줘. 아니, 직접 발라줘. 아니, 그냥 직접 발라줘. 이거 팀이 아니에요, 이거? 잠깐만. 아니, 직접 발라줘. 왜 그래? 아이아이는 왜 손을... 손끝을 왜 아이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일어나세요, 제발! 일어나세요, 천천히. 그냥 일어나세요. 오! 이상해.